자 안세신 사박사박은 제가 dvd 가 있습니다 사박사박은 여기서 그냥 세트니까 한번 훑어 넘어갈게요 사박사박은 한손 사박사박 사박사박만 나온 dvd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가면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박사박 전문 dvd 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그냥 만만 한손 사박사박이에요 그래서 오른손 오른손으로 사박사박 했죠 자 오른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손 박아서 왼손으로 손 박아서 자 이제 오른손은 아까 사박 왼손으로 왼손 4각 그래서 사박사박은 역시 세 기초 꼭 뭐죠? 이거 도영상 보고서 기초 dvd 선전하는 것 같은데 너무 기초가 중요해서 그래요 거기 보면 사박사박 발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자 그래서 다른 제가 설명 안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사박사박은 이렇게 해서 발이 나가는 거다 자 이번에는 요손 했죠 지금 요손하고 요손 했잖아요 자 이제 요손 사박사박 이거는 목걸이에서 그래서 거기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사박사박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때도 이렇게 했을때도 이렇게 했을때도 사박사박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요손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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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오는 거 쳐서 막아서 하트 쳐주고 사박사박이 되겠습니다. 양손 사박사박이 있어요. 양손 사박사박은 목걸이에서 그대로 풀어서 여기서부터 양손 사박사박.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서. 두 번째는 이렇게 목으로. 두 번째는 목으로. 세 번째는 감옥. 이걸 4개를 연단하면 역시 제가 잘 쓰는 발. 또라이 됩니다. 그래서 4개를 연단 쓰지 마시고.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성이 잘할 때. 여성이 잘할 때 이렇게 목 뒤에 걸어주세요. 이렇게 목 뒤에. 이것도 여성이 잘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미솔형. 미솔형은 쌍수업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박사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무리는 뭐 바로 다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박사박은. 이쪽 손. 이쪽 손. 이쪽 손. 이쪽 손. 그 다음에 양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X선 사박사박이 되겠습니다. X선 사박사박은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넘어가서. 자 여성을 보내주고. 자 여성을 보내서.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X선. 자 이것도. 처음에는 어깨가 다 놨죠. 이번에는 역시. 네. 이렇게 허리. 허리. 그래서 이번에는 요구는. 드리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대로 사박사박. 자 요거는 재래가 된 게 뭐냐면. 사박사박 하다가. 사박사박 사박 사박. 이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사박. 이방. 재미있어요. 사박. 이방. 이렇게. 재밋게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해서 이제. X선으로. 만약에. X선 감아서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성을 이런식으로 감아 가지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만 이렇게 감으셔도 된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거기 저 전문적으로 나온 뒤비가 있으니까 거기서 요글래가 가도 떨어지고 거기서 그거 사서 그시고 사박사박 견뎌랑이 집어넣어 가지고 겨드랑이 사박사각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이런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박사박 마지막으로 이제 손놓고 사박사각 그리고 사박사박은 예를 들어서 잡아서 돌렸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손놓고 그냥 탁탁 나가는거 쳐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손놓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이 되죠 그래서 사박사박은 이렇게 잡고도 할 수 있고 손놓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격치면 재미는 이렇게 창잡기도 하고 아주 무궁무좋고 여기서도 또 많아요 그거는 뭐 이제 저하고 이렇게 조기하고 파트너하고 많이 연습하시면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음 양손흑가시가 있습니다 양손흑가시 양손흑가시 좁은데서 짧게 치는거죠 자 거기서 보시면 역시 이것도 제가 훅가시 dvd 사시면 역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박사박하고 훅가시 dvd가 별도로 나왔어요 관심있으신 분은 별도로 사보시죠 그래서 투자하셔서 여기서 히말라에 가시는 등산객들은 전세금 뺀는데 전세금 빼고 퇴직금 털어서 히말라에 간대요 적어도 이런거 출명하려면 히말라에 가는건데 히말라에 한장에 3만원이야 그거 아까우신 분은 맞더라구요 사서 보시면 되요 이렇게 그러니까 손 놓치면 이렇게 지는다 손을 놓치면 이렇게 손을 놓치면 이렇게 손을 놓치면 그래서 요거는 종합편이죠 고급기술 종합편이고 별도로 훅가시하고 사박사박은 너무 중요해서 한 70분짜리 dvd를 나와있어요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돈 없어요? 전세금 빼세요 그래서 전세금 빼서 히말라에 갈라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전세금 대출받아서 손을 놓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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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밖에 안해 그런거는 3천만원씩 하잖아 히말라에 갈라면 3천만원 들어야 되요 3백만원은 더 들겠죠? 어쨌거나 3만원이면 되요 그래서 양손 사박사박은 어떻게든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요렇게 양손 두가지 자 요거 좀 재밌게 들어가고 싶어 그럼 이제 목걸이에서 들어갑니다 목걸이에서 밑석 뽑아가지고 감아가지고 자 풀어주세요 풀어서 등 뒤로 넘어가가지고 등 뒤로 넘어와서 등 뒤로 넘어와서 여성이 가면 요렇게 들어갑니다 아까처럼 자 만약에 요게 부산이라면 부산 가는 길이 아까는 KTX 요거는 이제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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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하고 KTX는 저는 안타봤는데 가격이 좀 차이가 나죠? 요거 배우려면 돈이 좀 더 들어가 KTX는 좀 쌀거야 그죠? 요거는 돈이 더 들어가 그래서 요거는 들어가는 방법이 두가지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양손 사박 사박은 거기 다 나와있어요 양손까지 나와있습니다 근데 어차피하나 이렇게 해서 여성을 보내보세요 그래서 여성을 어깨 했을 때 여기서 그대로 요 손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 보고 배울 수 있죠 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양손 후카시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 더 재미난거 있는데 목걸이를 했어요 목걸이 해서 풀어줬어 여기서 등계를 건너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쳐도 돼요 훅가시는 이것도 역시 훅가시 편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돼요 마무리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 거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알고 싶으면 훅가시 TV를 꼭 사시라 3만원 약장사 같다고 어떤 분은 제 동영상 보내드렸더니 이거는 춤을 가리키는건지 약장사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저기 그 자 여기를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사박사박하고 훅가시가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